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길지는 않지만 정치인으로서는 페이스북 같은 걸 참 잘 활용하시는 분입니다 이 표현도 참 운율입니까 다가오는 내자지 않습니까 엄동스란 아주 글을 쓰는 재주가 있는 거죠 다가오는 엄동스란 홍준표의 작심 발언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홍준표 시장에 대한 호불호가 뚜렷하기 때문에 발끈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개인적인 선호는 제쳐두고 지속적으로 국내의 회난에 대해서 자기의 정치적 의견을 발신하는 사람이 홍준표 씨가 거의 유일합니다 정기적으로 발신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루니까 특별하게 개인적인 호불호를 그렇게 드러낼 필요가 없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다가오는 엄동스란입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홍준표 혁신위원회는 해체 위기에 있고 이준석은 앞길을 막아서 첩첩산중이다 기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혁신위원회 중진 희생안에 대해서 그것은 궤도 이탈에 속한다 태영호 씨도 강남구의 여러분들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인요한 위원장의 핵신위원회는 점령궁처럼 행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침을 한 겁니다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혁신안을 제출하고 혁신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 좋은 거고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손 털고 그냥 그렇게 자기 길 가는 것이 인요한 씨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같은데 중진 희생안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본인들 밥그릇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그냥 혁신위원회는 이렇게 권고한다 이렇게 제시하고 그걸로 그냥 끝을 내는 게 좋죠 권고를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이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달라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오늘 보니까 여당 혁신위원회 최후 통첩불발 전화기를 꺼버린 인요한 지도부는 요지부동 국힘당 빈손해산 몰리는 인요한의 혁신위원회 사면초가 인요한 혁신위원회 12월 15일 날 공천관리위원회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3년도 이제가 저물고 2024년도 4월 11일 선거판으로 이제 공천위원회가 뜨고 나면 모든 게 다 그렇게 쏠리는 겁니다 누구도 선거 부정을 막아서 민의가 반영되는 그런 4월 총선이 돼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이제 거의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그런 나라이고 희한한 사회라는 것이 같은 문제가 아홉 번씩이나 발생해도 그걸 고칠 의지가 없고 그 문제를 방치한 채 또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게 되면 저 인간들이 서울법대를 나온 게 맞는지도 궁금하고 저 인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지도 궁금할 정도인 거죠 그게 논리적 사고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제도가 존속해 가지고 2017년 대선부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모두 아홉 번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불당이 압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홉 번 그런데 10번째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공천을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맨정신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가 맛이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가버린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설법대를 나왔다는 겁니다 청춘들이 나간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가 뭐라고 할까 사람이 여러분들 짐승하고 다른 것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런 이렇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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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 상황을 발생시키는데 사전투표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럼 그런 상황을 고치려면 사전투표제도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여러분들 끝나고 난 다음에 천문학적인 부정선거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그걸 덮고 국민들의 관심을 돌려야 되니까 무슨 혁신위원회를 여러분들 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지우고 그러니 대책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한마디로 자기들은 대책이 없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국민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뭐 나오는 겁니다 이준석 신당 총선 출마 희망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가오는 엄동스란 홀로 백척관도 엄동스란 어쩌나 당과 당정난맥상을 꼬집은 홍준표 뭐 지금 어려울 때 그렇게 꼬집는 글을 쓰면 되나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홍준표다움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당내 기득권 카르텔에 막혀서 해체 위기에 있습니다 이준석은 눈앞에서 아른거리면서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들은 모두 양지를 찾아 떠나고 미숙한 참모들만 데리고 힘든 국정을 끌고 가야 합니다 당마저 사육에 눈물어 도와주지 않고 첩첩산중에서 나 홀로 백척관도에 섰으니 다가오는 엄동스란을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했네 홍준표 시장이 이제 대통령이 일단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홍준표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발신할 때는 가급적인 대통령의 심기를 흔들거나 대통령의 난처함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그 수위를 잘 조절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에 주어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첩첩산중에서 나 홀로 백척관도에 섰으니 원래 말은 윤석열 대통령은 첩첩산중에서 나 홀로 백척관도에 섰으니 다가오는 엄동스란을 어찌할까 고민스럽다 이 이야기거든요 주어를 빼버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인사들은 모두 양지를 찾아 떠나고 윤 대통령은 미숙한 참모들만 데리고 힘든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는군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누구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비극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국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망하는 사안 그리고 이 한민족의 역사에서 아주 중대한 사안 국가의 체제의 변질과 관련된 사안 국민들의 자유인의 신분과 관련된 사안에 철도철미하게 거기에서 무관심하고 깔아뭉개인 것에서부터 모든 게 여러분들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살아가면서 첫 단추를 잘 이렇게 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통령 인수비원회 시절부터 시작해서 100일 동안에 본인이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처리하고 집중해야 될 그런 중요 해안을 어떻게 여러분들 설정할 것인가 이게 다 그냥 자업자득인 겁니다 이제 12월 15일 날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마 지금 보도처럼 시작이 되게 되면 모든 사안들은 누가 공천을 받느냐 쪽으로 이렇게 휩쓸려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4년 4월 총선은 2017년 대선부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났던 부정선거가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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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고 사전투표 조작 강도와 세기는 역대 또 한 번의 신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아주 높다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신종사기수법인 사전투표일 뻥튀기하고 사전투표일 뻥튀기 수준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일어지게 되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5%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를 쑤셔 넣을 수가 있고 그러면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대략 214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이지 않습니까 확 낮춰가지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5% 정도를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뻥튀기게 되면 220만 표의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을 전국에 329개 선거구에 뿌리게 되면 203석을 단독으로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줘도 그리고 조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작용 pc에서 조작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다 깔아놓고 조작감만 입력하게 되면 숫자가 바뀐 걸 이야기해줘도 이야기해줘도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조작 안 하면 무조건 국힘당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조작 안 하면 최소 165석 이상은 가져간다는 거죠 국힘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줬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지난 여러분들 10번의 9번의 공직선거에서 가장 조작이 덜했던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 조작 정도만 여러분들 조작값을 낮추더라도 4.15 총선에서 165석까지 여러분들 국민의 힘이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 안 하면 무조건 국민의 힘은 165석 이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르쳐줘도 내가 국회의원 해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슨 눈이 어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안 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안 듣는 이유가 또 특별히 있겠죠 말 못할 사연들이 조작 없으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조작 없으면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홍준표 시장이 첩첩산중에 엄동설안에 얻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사 다 여러분들 자욱자득이고 우리말로 하면 뿌린대로 여러분들 수확하는 거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아마 우파적 책재가 강한 국민들 가운데서는 윤 대통령의 선거부정에 대한 그런 무관심과 여러분들 외면하기를 보고 학을 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거의 뭐죠 포기상태일 겁니다 다 여러분들 자욱자득이고 세상사를 관통하는 것이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있겠습니까 사람들 사는 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뿌린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총선 여러분들 성적표 받고 또 내가 제야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 이번에는 몇 프로 정도 조작했습니다 또 이런 방송을 해야 될 것이 좀 참 걱정스럽지만 사람들 보면 사람이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거기서 기본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사람은 선거 도덕질 같은 거 해서 안 되잖아요 그건 짐승이 할 일이지 인간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뭡니까 선거 도덕질이 여러분들 밝혀진 상태에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선거 도덕질을 깔아뭉개고 넘어가는 것을 그거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간의 길이 아니고 금수의 길이지 않습니까 여야가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쪽은 짐승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 멀쩡한 나라의 선거 부정을 아홉 번이나 저질러 왔고 다른 한쪽은 무슨 사연이나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거 부정을 해결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여러분들 엄동설안에 머리를 깎는 사람들이 천녀명이 늘어나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걸 깔아뭉개고 그냥 넘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내 눈엔 그냥 짐승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공박사님 좀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기다릴 때가 있고 발언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 좋은 시절 다 이름 넘기고 이제 공천 때문에 야단 법석이 될 건데 지금 와가 뭐 사전투표 제도를 어떻게 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철이 없습니까 그동안 해온 걸 보면 모릅니까 그 양반은 절대 안 합니다 그 양반은 생긴 거 보세요 그게 하게 생겼는지 자 오늘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